2월 15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다들 출근들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곧 봄이 오고 있는게 느껴졌는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거니까 주말에 나들이 계획도 좀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아침부터 좀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좀 같이 볼게요. 어제 신성 델타테크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오전부터 급락이 나왔고 다시 오후장 들어서 주가를 말아 올려주면서 보압권으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소통방 분들에게는 이 단기 변동성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CCS, 성한, 덕성, 파워로직스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왜 초전도체 대장인 이 신성 델타테크는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까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단계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이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투경 공시를 이용을 해서 개인들을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요.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게 이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끝났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통비율 또한 30%이기 때문에 가볍게 상승을 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는 실수를 하시면 안되고 이 현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제가 설 연휴 이벤트로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10분에게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해서 지금 9분이 신청을 해 가셨고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수합병 관련 히든주 종목인데 꼭 받아가셔서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분만 바로 신청해 주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 빠르게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게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형성된 자리에서는 지난 고점 구간이었던 곳에서 매수를 했던 매수자들의 심리상 오늘 같은 구간에서는 물량을 던지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5일날 외국인 즉 세력들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반대로 개인들은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음날 물량을 던지고 개미들을 털어내면서 횡보를 이어갔고 7일날에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8일날에 또 개인들을 털어내고 윗고리를 달면서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끝난 이 종목이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유통비율 또한 30%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들이 원하면 주가를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세력들이 개미 털기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휘말려서 매도를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주가는 절대로 한 번에 상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세력들이 억지로 개인들을 털어대는 이 변동성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절대 10원 한 정도 수익을 보게 두는 놈들이 아니에요. 세력들은 개인들을 다시 한 번 독하게 털어댈 거고 결국 다시 물량을 매집해서 소화를 한 뒤에 우리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주가를 급등을 시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는 절대 매도하시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만 차익 실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3만 2,500원 이하 지난 박스권 최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드린 다음에 현 위치까지 어떤 의미 나왔죠? 지금 280% 이상의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어도 280% 정도의 수익은 확보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신성 델타테크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하나도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맞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하시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신성 델타테크의 매매 타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월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물량이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단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고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한 후에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자세하게 보시면 윗고리 아래고리 도지캔들까지 상당하고 다음 구간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앞으로 이슈들은 꾸준하게 나올 거고 굉장히 오랜 기간 매집이 된 종목이고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재료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 구자천 대표가 최근에 1월 17일,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이 2천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천주 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흑연에서 상원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현실로 됐고 테라컨텀이 앞으로 이 흑연 상원초전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브리핑할 거고 이 이슈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인기옴도 27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슈를 띄어낼 거예요. 큰 발견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흑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초전도 관련해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연에서 초전도가 발견된 건 신성 델타테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내에서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 기술 관련해서 촉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촉진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이고 재료가 형성이 된다. 초전도 관련해서 이슈,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재료,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인 게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거죠. 자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되면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신성 델타테크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